반대는 속박 바인은 포도나무야 포도나무는 열매와 동굴로 구성되는데 바인은 동굴이 아니라 열매 즉 포도에 초점을 둔 말이야 그래서 바이너리는 포도를 키우는 장소고 비니컬처는 포도를 키우는 사업 비니컬처는 포도가 수리되게 하는 동작 바이너리는 포도주를 만드는 장소 바이너리는 포도주가 되는 거지 비니컬처는 식초야 식초를 처음 발견한 건 우연한 일이었어 상한 포도주를 먹어봤는데 이게 맛이 괜찮았던 거지 그 뒤로 신맛을 내고 싶으면 포도주를 발효시켰는데 이게 식초의 시작이야 발사믹 식초는 포도식초 중에서 최고로 치는데 와인처럼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고급 식초가 된다고 해 그런데 식초를 마시면 얼굴을 찡그리게 되지 얼굴을 찡그리면 언짢아 보이고 하지만 식초는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활력을 높이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어 그래서 비니컬은 식초라는 뜻이지만 생뚱맞게 찡그림, 원짢음, 활력, 원기라는 뜻이 있는 거야 빈티지는 원래 포도를 수확한 해를 가리키는 말이야 그런데 숙성도에 따라서 와인의 가치가 달라지다 보니 와인의 생산 용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어 오래 숙성된 와인이 당연히 가치가 높겠지 그런데 이걸 기가 막히게 이용한 장사꾼이 있었어 자기가 파는 중고차를 고급지게 보이려고 빈티지 자동차라고 광고를 해대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이게 시장에 제대로 먹혔어 그때부터 빈티지는 오래됐지만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는 효용사처럼 쓰이게 됐고 빈티지 악기 빈티지 오디오 빈티지 패션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유나커티 각수 버젯 예산 스컵처 초과 애니버서리는 기념일 반드는 속박 앵구시 고통 태용 고통 폴철 고문